얼마 전에 그 황교익 마칼라미스터 알고 있는데 이분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는 내정을 해서 합당하지 않은 인사다 이런 어떤 논란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데 세 가지가 문제라고 봐요. 논점이 하나는 이런 낙하산 인사를 하느냐 두 번째는 근데 왜 해피린 황교익이냐 세 번째는 뭔 친일 논란이냐 이 세 가지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어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는데 대선 후보들끼리 관광공사 그 뭔데 그걸 가지고 대선 주자들끼리 다투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반박을 못하겠더라고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야기네요. 이야기도 참 뉴스에 참 많이 나왔는데 이재명 지금 도지사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관련 업무든 인사건 다 지금 갖고 이제 뭐 액션 다 취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 황교익 막 칼럼스트죠. 되게 유명하신 막 칼럼스트 알고 있는데 이분을 경기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을 해서 너무 보은 인사다 좀 불합리한 합당하지 않은 인사다 이런 어떤 논란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데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뭐 야권에서 또 말씀도 많이 하셨으니까 여권에서도 또 경선 후보들께 또 요거 사안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또 파이팅 하시더라고요. 먼저 윤대변님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질문부터는 조금 이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첫 질문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회복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너무 세게 하시면은 다음 주에 또 못 나오신다. 이 부분은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가 문제라고 봐요. 논점이. 하나는 이런 낙하산 인사를 하느냐. 두 번째는 근데 왜 하필이 황교익이냐. 세 번째는 뭔 친일 논란이냐. 이게 세 가지인데 결과적으로서는 이재명 지사의 이재명 후보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굳이 이 경기관광공사라는 데가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논란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임명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 경선 국면에서. 그래서 일단 그걸 전제를 깔고 이런 낙하산 인사 아니라고 아마 부인은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보면은 이게 딱 되니까 경기도 산하 기관 이런 데서 블라인드 앱에다 올려가지고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경기도는 채용비례왕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을 왜 자처하느냐가 하나 있고 자 그런데 왜 황교익이냐. 이분이 맛 칼럼리스트인지 맛집 칼럼리스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 잘 알려진 분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와 달리 정치적 발언으로 많이 맛집을 얼마나 속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더 이분의 포션은 정치적 발언으로 많이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유명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뭐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좀 과시욕이 있다. 자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떤 사과를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 쪽에서 본인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 뭐 1배냐 친일 논란 뭐 이런 거 사과를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좀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능력이 있느냐 객관적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논란을 논란을 일으킬 만한 분을 굳이 또 낙하산 인사라고 하더라도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친일 논란으로 가서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이분이 일본 음식을 찬양하고 우리나라 음식을 비하했다느니 또 이분은 되지도 않는 비유를 했어요. 연미복 입은 게 일본 정치인의 제복이라고 연미복은 일본 게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 걸 보면 친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여튼 당을 걸어서 죄송한데 민주당과 또는 민주당에 가까운 분들은 항상 일본에 대한 뭔가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일본이 들어가면 전선이 생겨요. 얼마 전만 해도 토착 외부를 어떻게 하자 하면서 저희를 공격했고 또 죽창가를 부르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친일 논란이 들어가면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는 저희 당을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민주당을 사심 없이 사심 없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자면 이거 다 경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라는 영역이 아무리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국민이 이해하시기 쉽게 접근해야 되는 영역은 맞지만 황경이라는 분 이분 개인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논란이 됨으로써 정치 전체의 격이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정치 자체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심으로 소비되는 이 현상은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어제 논란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는데 아니 대선 후보들끼리 나와서 경기도 관광공사 그 뭔데 그거 사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선 주자들끼리 다투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반박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경기도지사를 뽑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 관광공사가 있다는 것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관광공사의 사장을 뽑는 문제를 이렇게 다투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너무 어이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이었나요 16년이었나요 남경필 지사님이 경기도에 계실 때 소위 말하는 15년이었군요. 15년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농공행상이 국정감사에서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파산공세를 했죠. 2014년입니다. 선거 직후군요. 파산공세를 하면서 이 사람 뭐고 이 사람 뭐고 전부다 뭐 줄서기에 사자리 낙하산 막 나오면서 막 욕을 하는데 저는 그때 제가 보좌관으로 있을 때인데 저는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거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자기들 코드 맞는 인사들 안 합니까?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임사를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 본인의 정치 철학 혹은 민주당의 정치 철학을 구현할 사람들을 배치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거꾸로 놓고 보면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남경필 지사하고 맞는 사람 그리고 선거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임명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남경필 지사가 그때 웃으시면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어려움 있는 거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논란은 사실 쓸데가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이제 기준을 바꿨다고 하는데 기준을 바꾼 것은 도의회가 2018년에 지적을 해서 2018년 12월에 바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준을 원래는 누가 만들었냐 관료들이 만들거든요. 관료들이 자기들 퇴직하고 나서 어디 사장 가고 어디 감사 가고 어디 이사 가려고 굉장히 좁게 범위를 만들어서 동종 관련돼서 교수 생활 20년 관료 생활 20년 이런 거 한 사람 아니면 아예 접근을 못 해놓게 해서 자기들끼리 카르텔 있던 것들 이제 이게 지방자치선거가 되면서 이런 카르텔들을 깨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민간인들이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이제 맛집 칼럼니스트라 물론 맛 칼럼니스트인데 이제 맛집 소개하는 걸로 유명해진 건 사실 수요 미식회 영향이 큰데 그건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서병수 의원님께서 저 잘 아시지만 부산 푸드 필름 페스티벌을 창시에서 5년째 운영위원장을 지금 황교익 선생님도 맡겨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잘 되니까 실제로 평가가 좋으니까 그래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는 점에서 잘 보여줬던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는 대변인님 말씀은 대부분 동의하고 특히 친일 부분은 제가 정말 100% 동의하는 게 진중권 작가도 어제 그런 비판 민주당에서 1층을 놨던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죠 본토 외구들 중에 여기 태어난 토착외구 토착외구 잘 쓰질 않는 말이야 토착외구 얘기했잖아요 토착외구 우리가 토착외구래 토착외구라고 욕하다가 이제 당내에서 서로를 놓고 지금 친일파 논쟁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 황교육 씨가 불고기는 불고기라는 말이 일본에서 소육 약기누구가 먼저 나와서 그 말이 따라온 거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똑같은 걸 베뀌었다는 얘기 근원 음식의 근원 얘기하는 게 아니었고 회는 수조로 서울에 끌고 올라와서 먹으려면 항생제 먹여서 화로를 끌고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현장에서 잡아서 이 포만 떠갖고 필레를 먹는 선어 문화를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 일본이 잘한다라는 소개를 한 건데 어떤 식습관 중에서 일본의 좋은 장점을 소개한 것을 친일파로 몰고 가는 거는 저는 그거는 이낙연 캠프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도 회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에도 회자가 들어갑니다만 애호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문화와 음식의 영역에서까지 상대의 나라를 칭찬하는 행위를 가지고 뭐라고 욕하는 거는 이건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좀 본질을 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음식 문화 관광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매우 이 업무를 잘 하실 분이라는 말씀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오히려 문제 제기는 이낙연 후보 쪽 하신 것 같아요 야권도 하긴 했지만 대본도 이낙연 후보 쪽 많이 나왔네 지금 그래서 같은 당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 네거티브 이런 이슈도 많이 있었는데 계속 꺼리를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던데 어떻게 보니 제가 관광공사 사장으로 갔다 그러면 공정의 시비를 붙이겠는데 황교익 씨 같은 누가 봐도 전문가를 가지고 이런 공정의 시비를 붙이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다 플러스 친일 논란까지 불러서 집어넣은 이낙연 후보 측에게 손해가 나지 않을까 좀 더 정치를 대국적으로 지금 이게 대선 후보 나온 거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난 이렇게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이번에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자를 놓고 공격을 한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첨언을 하면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공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2등 후보니까 그러면 1등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임명을 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이랬으면 어떠까 싶어요 기자분들이 물어봤는데 질문에 답을 안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래도 임명한 사람이고 본인 때문에 논란이 촉발돼서 괴로워할 분은 황교익 지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제일 기분이 안 좋으실 텐데 그분을 좀 보호해주는 말씀을 제대로 하셨어야 돼요 미지민 지사가요? 그렇죠 본인이 임명한 거잖아요 그럼 뭐라도 얘기를 해서 그분에 대한 세관에서 일어나는 비난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오해를 떨굴 수 있는 모습을 리더로서 보여줬어야 하고 황교익 평론가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찌되었건 공직에 임명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공식적인 멘트를 하면서 좀 이거를 가라앉는 역할을 했으면 그동안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논란을 오히려 더 줄어들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즉각 반응을 한 거예요 조금 이렇게 참고 멀리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반응을 하시니까 이게 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야권에서는 야권에서는 계속 이낙연 캠프에 고마워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니까요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두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하시는데 이두하 변호사님이 고맙다고 하시면 저도 그런 거 사이단 자시죠 근데 뭐 당장 당장 윤석열 캠프에서도 대권 이기려고 하시는 건데 대권 이기고 나면 수많은 자리들이 생기는데 똑같은 논란이 또 벌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게 좀 여야 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기본적으로 민주정치에서 선거에서 승리하면 여권주의라는 게 작동하잖아요 관직을 사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튀는 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관리는 어느 캠프가 되든 해야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에슈 계속 여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씨에 대한 이야기가 또 소환됐네요 며칠 전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요 정확히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씨가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이분은 안중근 이야기를 했어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를 저격하고 일본 재판관의 재판을 받아 테러리스트가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그렇게 끝났으니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협조하자는 얘기나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제 와서 조국을 묻어두자는 얘기냐 그래서 여권 인사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주로 한 이야기인데 여권 인사들이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고 논란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추미애 장관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옹호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 대변인은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인데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임무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됐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아주 강한 대립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국민들부터 외면받은 정부도 있고 그렇게 또 통과시켜 나간 점도 있고 그것이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와서 하나씩 또 투영이 되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안 했더라면 덮였을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건들이 어쨌든 검찰이 그 이후로 수사지휘권이 발동돼서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눈치를 안 보게 되니까 수사를 진행해서 장모도 지금 구속이 됐고요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사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추미애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이번 대선의 출마의 의미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검찰개혁을 완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 일정 지지자 그룹에서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늦게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결국 이게 지금 8월 15일에서 9월 15일로 한 달 밀린 1차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추미애 후보가 어떻게든 3등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다음을 더 도모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을 지지해줄 사람들의 그룹을 강구하게 지금 결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개혁을 바라고 뭔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사이다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또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에서 굉장히 로우킷해요 아주 정확하게는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잘 됐고 이것이 완결되는 게 먼저다라는 것 이상으로 좀 안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지자들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갈등을 만들어낼지가 저는 1차 예선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면 민주당 후보들이 각각 어떻게 움직일지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국을 묻어두자면 뭐 타러 촛불 강장에 나왔던 것이냐 하면서 계속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야권에서는 상당히 공격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재명 지사한테 고맙냐 이낙연 대표 이렇게 고마웠는데 고마워요 고마운데 더 고마운 건 이분이에요 우리는 이분이 잘해주셔야 고마운 거예요 추미애 전 장관이요? 추나 땡이라는 단어가 옛날부터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희는 그냥 앉아서 버는 기분이에요 뭐냐면 경산하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친문의 존재를 이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 이해하는데 이제 조국 장관을 하다 하다가 안중근으로까지 치환을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이렇게 느껴지죠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자 그럼 조국이 절대선이냐 무오류의 대상이냐 절대선과 무오류가 나오면 우상 뭐 이런 얘기로 가요 북쪽 얘기 나오고 이렇게 너무 급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 인지부조화가 정확히 뭘까 제가 찾아봤더니 신념과 실제가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하고 실제 있는 거하고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 현상이 계속 벌어져요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을 보면 너무 과하단 말이죠 이런 것도 사실은 보면은 그렇게 막 언론에 나오는 게 국민들로부터 정치 혐오증을 일으키는 거죠 뭐 듣고 싶겠습니까 그분 나오면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저희한테야 물론 특히 저희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추미애 선관과 특수한 관계잖아요 상당히 특수한 관계죠 같이 올라가는 관계란 말이에요 좋게는 생각하지만 선거 전략으로 보면 이것도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분 말씀하실 때 그게 느껴져요 일부 극렬한 분들이 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인정할 자기가 뭘 주장을 하려면 막 답답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자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자기 주장을 해주는 이런 기법이 필요할 텐데 이게 없어요 그냥 일단 깔아 뭉개고 자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경신 교수 유죄 판결 나왔을 때 사모펀드 관련 부분은 다 무죄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잘 보면 사모펀드 관련해서 일부는 유죄예요 죄질이 안 좋은 거 미공개 정보위용 범죄 수익은 이런 건 다 유죄가 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안 해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관심 가는 거 그거잖아요 인턴 증명서 위조한 거 맞아? 표창장 위조했네 이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걸 가지고 막 자기 주장하면 소음을 말하면 프로파간다 아니에요 선전이잖아요 국민적 설득이 필요한데 이분의 억법은 참 문제가 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고맙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고맙다는 말씀 하시네요 고맙다고 하려면 되세요 이 부분도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 말씀하셨지만 여권에서 어떤 검찰개혁의 최선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기 어필일 수도 있고 또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국장 장관 관련한 어떤 유무제 관련한 내용을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사안보다도 이 부분은 앞으로 이 프레임을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지 여권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 이 말씀들 많이 하실 때 여권 지지자 그룹 이렇게 있으면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소위 말하는 문파, 문재인 지지자, 조국 지지자 뭐라고 불러도 하시는지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잡고 당을 흔드니까 당이 문제가 된다 라는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 이제 그 얘기를 그대로 지금 상황에 놓고 초역에 보면 그래서 후보 중에 유일하게 조국을 지키자고 말을 하고 있는 추미애 후보가 받고 있는 지지율을 놓고 보면 의외로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냉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교수에 대한 재판이 부당하고 지금 내려지고 있는 판결이 잘못됐고 판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지원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지연정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그중에서 한 이 정도가 예를 들면 사법개혁과 조국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이 사실상 현실에서는 작동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 진영의 지지자들은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는 그러니까 인하근, 난 그러니까 이재명, 난 그러니까 정세균 추미애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림을 보고 계시지 않느나 싶어서요 이 주제는 추미애 후보는 원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주요한 갈등으로 떠오르게 될 혹은 주요한 대선의 주제로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없어요 왜냐하면 지지자들도 냉정하고 표를 얻어야 되는 후보들도 냉정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야권에서도 이 조국 관련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계속 공격하고 끌고 가시는 것도 좀 국민들께 좀 피로감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재판만 하면 재판이 계속 되잖아요 재판하면 이 얘기가 나오니까 누군가는 또 조국 재판이든 정경신 재판이든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거기에서 대응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추미애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발언에 대해서 논평을 낸 거예요 이토 히로봄이 뭐 일본에 협력해야 되냐 이 말은 추미애 발언이에요 추미애 전장관의 발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나오니까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붙이면 냉정하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희는 그 정도의 합리성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라면 저희가 잘해갖고 그분들을 저희 지지자로 좀 끌어오고 싶어요 네 오늘 저희가 점심도 못 먹고 이렇게 4가지 주제를 한 시간 동안 줄곧 달려왔는데 사이다 한 잔에 그냥 한 모금에 네 오늘 그 윤희석 윤석열 국민캠프 대변인 새롭게 사이다 농객으로 좀 해주셔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폐를 끼친 것 같아서 아닙니다 다음에 더 기대가 되니까요 어떻게 얻었습니까 저야 뭐 좋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또 김성현 대변인하고 또 우리 진행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재밌었습니다 네 김성현 대변인도 되게 아니 뭐 대변인 예전에 됐을 때도 매우 합리적으로 말씀하셔서 주로 고개를 끄떡거리게 돼서 이게 좀 더 싸워야 되는데 못 싸우는 게 좀 아쉽긴 하고요 두 분이 너무 합리적으로 가시면 저희가 조회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영관을 넘어서 공감할 수 있는 모습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정치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아주 재밌게 잘 경청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사이다 정치쇼 그 다른 정치 토론 방송과 달리 합리적인 대안과 합리적인 합의에 의한 국민들께 시원한 늦여름인데 늦여름을 선물하고 또 시원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쇼 정치 토론 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김성현 대변인님 윤희석 대변인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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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